뭐지? 어디선가 엄청난 부유함이 느껴지는.. 어? 남은 금액 2조 천억 340만 원 뭐야 이 차? 에? 아니 아니 뭐는 왜 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? 에? 뭐야 이거 어? 야생활 하는 건가? 지금? 뭐하시는 거죠? 예? 얼마야? 2 2 우리는 자연.. 누가 자연을 훼손시켰다고 30.. 31억을 내고 있어 괜찮아 응 저요? 예? 제가 제작했는데요? 예? 뭐야 이거? 뭔 막대이 제조하는데 나무보다 더 비싸 아니 저기요 예? 일단은 딱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분명히 딱 내려가면 또 무기상은 어떻겠지? 흙을 구매해? 누가 흙을 구매해? 돌을 훼손했다고 돌을 훼손했다고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? 아니 저기요 제가 캔 거거든요 이거? 아 저 2조나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벌 돈입니다 이거 여러분의 캔 후원이 필요합니다 어허허허 후원으로 2조를 받아야돼 워어허허 이거 돌고갱이 얼마나 저기요? 예? 가격이 왜 이러죠? 아니 뭐 1017억이야 흙이 얼마야 3000만원이네 뭔데 야 열쇠를 구입하고 철은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. 그렇지. 그렇게 돈 막 써도 되는 겁니까? 나는 밥은 먹고 살아야지. 안 그렇습니까? 아 그렇습니까?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체계 각지의 장애리보다 최고의 철제일을 주의했다. 아니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. 적용? 운? 아 적용? 운? 아 적용? 운? 어? 파산될 가격이 아니었는데? 나무 캐면 죽는 거 아니야? 내가 다이아몬드 캐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다이아몬드 한번 캐볼까? 철거만 하나 만들어볼까? 이제 또 그런 막 때렸다고 멘트 나오니까. 좀 금방 죽일 수 있겠지? 이야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야하하하하 난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나 탈출하겠어. 안 해. 무슨 세상이야? 이거 도대체. 눈에 흙 안 켜는데. 뭔 천만 원을 내야 돼. 안 해. 안 해. 먹어야 돼. 으아 감사합니다.